지금 GT5는 폐차장 업데이트가 한창이다. 효율은 좋지 않지만 매주 신규 임무 3개씩 제공하는 나쁘지 않은 업데이트다. 참고로 지금 목소리는 파이팅이 없다. 내구도 풀어. 창문은 리무진. 창문은 리무진. 신규 차량 3대가 추가가 되어있군요. 바투메 836, 5세가 적이라 딩카 스고잉. 바투메 836, 멀어처겠다. 바로 이제 잠수함 조사를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근처에 보시면 잠수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사진을 찍어보겠습니다. 잠수함을 찍어봐. 이걸 이제 자말식의 전송. 여기서 이걸 찍어봐. 가면 얘를 찍어야 돼. 아이러브 바이스시티. 공습견보, 공습견보. 경찰역 정정한. 잠깐만 다시 엔진. 모든 활약 총 조언. 과연 감성이 터졌습니다. 우와. 창문은 임신. 아니. 너 내가 봤어? 지금 저희가 토니의 잠수정. 응? 화탐지 장비. 이걸 하나하나 다 깨야 돼요. 먼저 잠수정을 구해보겠습니다. 엘리시안 섬 도착. 쏴주나? 쏴 그냥 쏴 쏴 쏴. 투하 스위치에 접근하십시오. 잠수성이 지금 베이징에 떠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잠수정 투하 버튼. 클릭 내려. 오. 뛰어내리고. 오. 자 출발합니다. 갈게요. 미션 클리어. 안전하게 착지. 안전하게. 안전하게 착지. 안전하게. 안전하게 착지. 안전한 착지나. 됐어. 아디아디아디아디아디아. 엄마. 오늘 아니 오늘 왜 이러지 이거 진짜? 시민들이 너도 씨릇 마음에 안들어 임마. 바로 여기고요. 여러분들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강도 작업에 필요한 장비가 있다는데. 어디야 여기 여기. 이쪽에 이제 복장이 있었습니다. 배치장 작업 완료. 자 잠수함을 추적하려면 은파 탐지기가 필요해. 그러니까 은파 탐지기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어썜트 시작권 준비하시고 발사. 지뢰대. 오 빠르. 오 디테일 음파 장치가 있습니다 챙기고 나갈게요 미션 클리어 강도 작업 시작 바로 피날레 갈게요 목표 바텀 에팔 36 여기서 여기까지 꽤나 멀어요 뛰어내려 가자 성공적으로 탔구요 와 근데 감성이 되게 좋네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지 이거? 아 그냥 가까이 오면 이렇게 침투가 돼요 진입 성공 여기서 절대로 수상하게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돌리라 세 번 가 이거다 항해 시스템을 비활성화해야 된대요 여기 있는 거 이거 말하는 건가? 그냥 쏴? 아 초으로 쓰면 되는구나 그냥 이 사람을 찾으라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길 맞죠? 이쪽 오 여기 맞는 거 같네 그냥 아무나 잡았는데 이 친구가 마침 범인이었습니다 토니의 잠수함을 조종하세요 우리가 항해 시스템을 망가뜨린 바람에 직진만 할 수 있어 이야 굉장히 웅장하네요 아 여기 나왔다 이제 이것이 바로 신규 차량인 파투메836 오? 아 여기서 그냥 뛰어내리는 거구나 자 바로 출발 도망쳐 끝 끝 미션 컴프리 강도 작업 완료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에서 만나요 let's go to the Tech we go to the Tech we go to the Tech